세렴팀이다. 아 잠깐만 제가 18K 또 있다. 제 토크는 안 돼요. 나 중앙 센터. 야 센터 둘 센터 둘. 센터 둘. 센터 둘이에요 4번 조심. 아 큰일나겠네 이거. 맛있잖아. 3번 없음. 오케이 저 뺄게요. 7번 끝 스나. 기억자 기억자 들어왔고. 4번도 아 4번 우리 팀. B 하나 들어왔어요. B 하나 들어왔대요. 잡았대요. 네비아스 조시. 7번 스나 안보여. 레이스. 4명 몰라요 아직. 스나 안보여. 구석구석 조심. 뺐어. 라스트 스나다. 7번에 없어. 뺐어 어디론가. 어 3번. 나이스. 4번이구나. 당신은 새가슴으로 임명합니다. 스타까지 헷갈림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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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기존보다 크게 표시됩니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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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ㄱ자 둘 창문으로 키파할 때 1피 입구쪽 하나 더 ㄱ자 아니 ㄱ자 안오길래 즉 가면은 나가 천천히 타이밍에서 5분다네 나 B 쓰나 세트폭 안맞고 3번 조용 7번 안보이고 7번 유턴 맞았어요 전지 전지컷 2번 아직 2번 계속 2번 7번 안보여 1번 개피하나 누가 오 나이스 4번 안보는 중 네 4번 볼게 2번 나오고 확인 4번 하나 4번 들어가서 같이 3번쪽으로 2번 하나 있구요 어디있지 오 적배 완전 완전 저새끼 저 뭐야 하하 하하 4번 안본다 나 사실 7번쪽으로 왔어 일단 제 쪽에선 안보이고 2번 3번 4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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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었는데? 몰랐어 표자는 내가 원래는 공방 쪽을 많이 다녔잖아 한 번 하나 컷 뺍니다 야 낚시 조심 매니저 조심해라 매니저래 지 매니전들 아 6개당 6번 개당 6번 개당이래? 체크야 리타치 왼쪽 나인스 이거 7번인가 7번이면 적되겠네 아 아이고 2번?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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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찾았다 아 아 아깝다 아이 좀 나오라고 얘들아 아니 무슨 쿨전을 이렇게 신나게 해 저도 쓰나 한 번 듣기야 아 무섭다 진짜 뭐 이런 여유는 뭐지? 여유 부르도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안 나오는 애들은 거의 납시를 하니깐 그르다가 정신 털려라 그러다가 정신 털려라 그러다가 정신 털려라 그리고 정신 승리 센터파가 안 맞고 3번 하나 하나 7번 하나 확인 칠 번 들어가 2번 하나 2번 하나 체크 7점 하나 3번하나? 3번하나? 7번에서 계속 오케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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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아 적배 적배 계단 천천히 전진 좀 오케이 슈퍼타운 3번 적성 7.5 아니 얘네 도대체 뭘 하고 싶은거지? 우리가 본격이야? 쟤네가 방어고? 올 칠래? A5 칠래? 갈거야 말거야 A5 고고 내가 압정 쓸게요 슈퍼 들고 갈게 쭉 뛰어가도 될거같이 걸청 들고 뛰어갑니다 걸청 들고 뛰어갑니다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B8 A5 A5 돌아와요? 들어왔다 안들어왔어 티치기 몰라요? 얘네들 티치기올만한 답내가 안될거같아 그런애들은 아니야 올거야 정권으로 올거야 근데 죽었어 나 유탄에 나 유탄에 죽었어 야 나 3킬 1 야 우리 이건 진짜 학살이었다 방금 근데 좀 심했어 좀 심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